벽재관지는 조선시대에 벽재관이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뛰어나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이며 고향 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. 현재의 모습은 커다란 돌이 군데군데 놓여있고 방치된 공터처럼 보이는데요. 이렇게 안내문이 있어서 이곳이 조선시대 때 중국의 사신들이 한양으로 들어오기 전 하룻밤을 묵었던 벽재관이 있었던 자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옛 사진에 남아있는 벽재관의 모습입니다. 사진에서 보이는 건물이 현재까지 남아있지 않은 이유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에 의해 건물이 헐리고 6.25전쟁 때 불에 타서 없어졌기 때문인데요. 현재는 당시 기둥을 세웠던 주춧돌만 남아 벽재관 건물의 크기만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이곳 벽재관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군대가 일본 군대에게 크게 패한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. 한가롭고 평온하게 보이는 벽재관터 만약 옛 벽재관 건물이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었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벽재관이 가진 우리 역사에 대해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요. 땅에 박힌 돌과 무수히 자란 잡초들만 바라보고 있자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. 땅에 박힌 돌과 무수히 자란 잡초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.